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뚜레쥬르에서 케이크랑 도넛츠 빵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상큼한 시스템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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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 정말 맛있어요 마늘 아삭아삭 까먹는게 더 맛있어 아삭아삭 소스 아삭아삭 으음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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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먹어 구 tonight 옆 Claire 자 complacent 니 unbedingt 잘末 오징어 네, 아삭하니 체납이 부드러워요 맛있습니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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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잘 안되었네요 고기 빨래가 엄청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너무 잘 어울려요 뱃살이 많이 많이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네요 뱃살이 너무 잘 어울려요 덕분에 구워 뱃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뱃살 뱃살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름맛 면 면 면 면 면 면 고소하고 바삭해요 계란 계란 이번엔 김치찌개 쫄깃쫄깃 매운 를 넣어먹어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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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 아삭아삭 치즈가 매콤하고 소스하고 치즈는 항상 괜찮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매콤해요 치즈가 매콤해요 치즈와 치즈는 매콤하고 здесь тоже очень вкусно! 초콜릿! 요리는 뭔가 더 맛있었어요! 이번엔 그리고 네요! 이건 조금 더 고소하고 있어요! 면은 조금 더 고소해요! 그리고 에어무은 좀 더 고소해요! 뱃살 뱃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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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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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양념이 매운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간장 소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킨 새우 , 오징어 오징어 계란 톡톡톡톡 진짜 맛있게 발맹한 양념게장 스며似 카레비 언제까지까지 그러지 못할까? 너무 맛있어보이지만 따뜻한 무기맛 이 부위는 정말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맛있다. 아삭아삭. 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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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열이 였습니다